충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1명이 발생한 가운데, 어제 하루 충남에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철안에서는 동남구의 요양원과 회계마을, 서북구의 어린이집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여파가 이어졌고, 아산에서는 한 초등학교에서 비롯된 연쇄 감염이 어린이집으로 번져 원생과 보육교사를 포함한 누적 확진자가 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충남에서는 어제 신규 확진자 156명이 나와 지난달 천안 회계마을의 집단 감염 사태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 6곳을 중심으로 한 돌파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대전에서도 요양시설과 관련해 확진자 38명이 추가되는 등 거센 여파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. 대전의 한 여고에서도 집단 감염으로 학생 9명 등 10명이 확진됐고, 세종에서는 집단 감염이 있었던 중학교에서 1명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 7명이 새로 나왔습니다. их own tone kov Klar Products Britney When What Victims Us Disney ständ iums Vlog ote ơn